2021년 6월의 어느 날, 나는 모토캠핑을 하고 있었다. 얼마 전 알 수 없는 유튜버의 알고리즘이 자전거로 전국 일출을 하는 채널을 소개했고, 2시간이 넘는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앉은 자리에서 다 보게 되었다. 떠나고 싶은 내 욕망의 물을 지피게 된 것이다. 나는 전부터 집주의의 흔한 자연이나 지형을 색다른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짧은 영상들을 촬영하곤 했는데, 거리상의 이유로 집 주변에서 당일 왕복 가능한 거리로 내 활동 반경이 제약됐었다. 그러나 캠핑을 통해 내 활동 반경을 넓힌다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본격적인 캠핑을 하기에 앞서 내가 가진 캠핑 용품들을 점검해 본다. 방수천 은방매트 텐트 한국에서 제일 많은 침낭 발포 매트리스 다이소 의자 단조팩과 카라비너 방풍막 가스 가스 스토브와 스토브 이빨 이그나이터 가스 어댑터 스토브와 세트인 쿠커 프라이팬 컵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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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저 테이블 가스토츠 손독기 멀티툴 파이어 스틱 모기향 찜기 아니 화로 아니 찜기가 맞다 자충 100일 오징어팩과 실리콘도마 여기까지가 내가 준비한 용품들이며 내일 떠날 캠핑 튜토리얼을 통해 추가 물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모토캠핑 튜토리얼 장소는 초평 밤나무 캠핑장으로 선정했다. 이유는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부족한 물품이나 식량 보충, 장거리 이동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변수에 대응하기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성사진 외에도 거리별을 통해 이동 경로나 지형 진무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 출발에 앞서 최대한 효율적인 패킹을 하기 위해서 연구한다. 부피가 큰 매트리스와 텐트는 배낭 외부 스트랩으로 결속하고 내부에는 가장 먼저 가볍고 부피가 큰 침낭을 넣는다. 등쪽에는 테이블과 도마를 넣어 가방 각을 잡는 용으로 썼으며 중앙에는 요리에 필요한 용품들을 위치시켰다. 가방 상단에는 비옷, 멀티툴, 랜턴 등 작거나 중간에 필요할 수도 있는 용품들을 넣었다. 집에서의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직접 몸으로 부딪혀야 할 때이다. 이렇게 나의 첫 모토캠핑이 시작된다. 가는 길에 위치한 아름다운 구공리 돌담에 잠시 속도를 줄여본다. 상산임시 집성촌이기도 한 이곳은 고려시대 이면정군의 출생제이기도 하다. 주변에는 은진송씨 열녀문, 임수전부자 충신문, 최유경부자 효자문,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인 농다리가 있다. 상산임시 집성촌 상산임시 집성 빨리빨리 다이나믹 코리아 5G의 나라 세상에서 가장 빠른 민족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식어 중 하나다. 주변에 많은 이들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열심히 달려나갈 때 나는 여전히 나만의 시간에 맞추어 천천히 걷고 있다. 마치 달팽이처럼 때로는 남들과 비교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나는 또다시 나만의 속도에 맞추어 나만의 시간을 부여한다. 때론 갈릴 길에서 고민하게 되겠지만 아니다 싶으면 돌아나와 다른 길에 가면 된다. 조금 늦었지만 한편으론 모든 길을 가본 사람이 되는 거다. 이쁘게 되었으론 라이브 뱅 뱅